자, 그러면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브로콜리. 입이 잘 담기게끔 넣어야겠죠? 뚱뚱하네요. 이렇게 걸쳐놓으면 되네요. 아, 그렇군요. 네. 자,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카메라 쪽으로.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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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틀리죠? 자, 여기 밑에 보이는 이 거품들이 다 여기서 빠진 농약입니다. 어머, 어머, 어머! 이렇게 살아있는, 살아있는. 색깔 한번 보세요. 그죠? 카메라 들어오세요. 자, 카메라 좀 더 가까이. 가까이 가볼까요? 가까이.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? 색깔 엄청 선명해요. 네.